안녕하세요. 연예우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어떤 의사분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얼굴은 안 봤고요. 학교, 직업 같습니다. 둘 다 의사이고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동안 여러 여자 만나서 호구짓 당해줬는데 얼굴은 좀 못생겨도 그냥 대화가 되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날 귀찮게 하지 않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저한테 돈 달라고 절대 안 하고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고요. 200에서 300만 원 버는 30살에 모은 거 3천만 원도 안 되는 외모만 꾸미는 여자랑 비교 안 되게 편하고 좋네요. 직전 여친을 쓰레기를 만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친누나가 왜 조건 좋은 사람을 선 봐서 무난하게 잘 사는지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연애 결혼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선을 본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 명심하세요. 그동안 제 경험과 주변에 의사 선후배들 보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을 보고 만나면 안 됩니다. 인격을 보세요. 평생 같이 살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은 얼굴을 보고 고르지 마세요. 두 번째, 재미없고 말이 좀 없어도 무거운 믿음직한 여자를 만나세요. 세 번째, 자기 일이 없는 여자는 피하세요. 그리고 일할 생각을 안 하는 여자도 피하세요. 네 번째, 화장이 심하고 명품 가방이나 외모 꾸미는 거에 집중하는 여자도 피하세요. 이런 여자들은 속이 빈 깡통입니다. 다섯 번째, 자주 화내고 짜증 내면 그것도 피하세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여섯 번째, 돈을 안 내는 여자도 피하세요. 자기가 돈 벌기 어렵고 돈 쓰면 아깝듯이 남자 돈도 소중히 여겨주는 여자를 만나세요. 생각이 있는 여자는 그 여자도 돈을 내려고 한다는 걸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절대 계산 안 하는 여자는 마음이 거지입니다. 생각이 있는 여자는 남자가 돈을 내면 미안해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도 돈을 내거나 다음에 꼭 삽니다. 일곱 번째, 모은 돈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피하세요. 제 병원의 직원인데요. 물리치료사 5년 차 29살인데 모은 돈은 2,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된다고 주기적으로 놀러 가고 맛집에 다니면서 인스타 사진을 올리고 비싼 애플 워치, 아이폰, 아이패드 사고 맨날 점심 먹고 스타벅스 커피 들고 들어와요. 이런 여자도 피하세요. 여덟 번째, 외롭다고 누구를 만나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혼자 지내는 거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기의 내면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자를 만나면 어차피 좋은 여자를 만났다 쳐도 오래 못 갑니다.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상대방에게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강한 자극을 피하고요. 좋은 거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푹 주무세요. 특히 야동 이런 거 보고 혼자 하지 마세요. 술 담배도 즐기지 마시고요. 나가서 걸으세요. 그렇게 저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망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몸을 움직이면 안정됩니다. 스스로 통제를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이분은 개원하신 의사분인 것 같고 결혼을 하는데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결국은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여자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이신데요. 물론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볼 수 있고 여러 여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게 남자분들이 너무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그 여자가 돈도 하나도 안 내고 알고 봤더니 모은 돈도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모나 성적인 매력에 매여서 남자분도 결혼의 시기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후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도 전문직 남자가 예전과 다르게 갈수록 전문직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아닌 경우에는 여자 쪽이 집안이 훨씬 부자거나 뭐 이런 경우 거의 여기서 이미 결혼이 다 끝나고 그냥 예쁘고 직업이나 집안이 좋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여자의 어떤 외모, 어린 나이, 성적인 매력 이거에 많이 끌리지만 사실 연애할 때 그 비중을 크게 보는 거지 막상 남자도 결혼할 때가 되면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다르게 정말 집안부터 학력, 선제 직업, 소득 수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본인과 최대한 수준이 비슷한 여자 어떻게 보면 나의 여자 버전인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려는 경향이 예전보다 요즘에 훨씬 강해진 것 같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외모 원툴로 가지고는 이제는 뭐 조건이 좋은 전문직 남자와 결혼하기는 힘든 시대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좋지 않은데도 그 전문직 남성, 의사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보면요. 이게 뭐 남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여자 집안이 좋고 돈이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자는 자기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정이 지방 유지이다. 뭐 건물주이다. 그래서 여자 쪽이 이 신혼집에 더 많은 돈을 보태주는 10억 이상 여자가 해오는 그런 식으로 돼서 의사 남자와 결혼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는 내가 신혼집 우리 집에서 더 많이 해온 거다. 그래서 의사 남자, 의사 오빠랑 결혼하게 된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여자가 결혼을 잘 한 것 같다. 저 여자가 상양혼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집안 길이를 비교했을 때는 상양혼이 아니고 그냥 동지론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단지 요즘 30대 남자들이 극도로 계산적이라서 돈적으로 손해를 보기 싫어해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자기들도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선배들, 친구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갖추어진 남자가 전문직 남자가 동지론을 하지 않고 차이나는 결혼을 했을 때 오히려 살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이혼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되면서 현재 미혼인 전문직 남자들의 이 인식 속에도 비슷한 직업끼리,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별로 살아가는 데 탈이 없고 아 무난하게 쭉 사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학습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사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 내가 의사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진리이고 여자도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정도의 직업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집안 자체가 되게 뭐 부유하고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밀어붙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돼야 뭐 전문직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무난하게 잘 살지 그렇지 않은데 운 좋게 상향혼을 했다. 그러면 사실 결혼 생활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에 이혼이 쉬운 세상이라서 상향혼을 했다가도 튕겨져 나오는 여자분들도 꽤 있고 또 이게 시어머니나 시댁에서도 내가 우리 아들 뭐 두 번 장가 보내는 거는 상관없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며느리와의 이혼을 시어머니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들도 뭐 몇 번 봤습니다. 아무튼 많은 여자들에게 호구짓을 당한 다음 최종적으로 같은 학교, 같은 의사와 결혼하시는 이 남성분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 링크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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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